코로나의 영향으로 방구석에만 쳐박혀있는 강아지들이다. 코로나가 강아지에게도 전염된다는 뉴스를 보았다. 우리 강아지가 전염되어 그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. 산책을 시키자니 올지각한 주인으로 비난받을 것 같고 그냥 집에 있자니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고민을 했다. 언젠간 정말 공기를 사먹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. 산책을 시켰다. 700년. 저게 700년 나무래. 잠깐 이거 올랐다가 물을 막. 시원해? 너무 또 시원해? 보기만을 잘 몰라. 마 마 먹방! 이리와! 아나 이쁘네! 이 사이에 농물들 있잖아 아나 중간에 대비하는 사무소 또 다른 사무소 곧도둘에 구매하니 오늘은 가사에서 집사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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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여기서도 인형이야? 여기서도 인형이야? 여기서도 인형이야? 아 어디서.. 아니 내가 본인은 없어 소금 좀 사회성이 없구만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이 없어 응? 사회성이 없어 응 나 어디서.. Driving 왜 socialist 쟤 쟤왜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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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인형 인형